이렇게 3가지를 나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불 붙었다.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린솔 방청윤활제를 기억하시나요? 국내 한국하우톤 주식회사에서 출시를 해서 가격대비 정말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청윤활제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청윤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높은 만족도를 주었고 이미 누적 판매도 10만개를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윤활 방청제를 넘어서서 스프레이 방식의 그리스 타입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린솔에서 출시한 스프레이 방식의 그리스 제품이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직접 한번 사용해보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린솔 투명 다목적 그리스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고요. 용량은 지금 360mm 스프레이형 방식의 투명 그리스입니다. 평소에 좀 괜찮은 스프레이형 그리스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존에 나왔던 윤활 방청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즐이 지금 철 재질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떨어뜨리거나 하더라도 부러질 우려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는 그리스라면 좀도가 높고 분사되는 압이 아무래도 약해질 건데도 반해서 이렇게 지금 기존 스프레이 윤활 방청제처럼 360도 분사가 된다가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좁은 곳이나 집중 분사를 해야 될 때는 지금 이렇게 철 노즐을 펼쳐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넓게 도포를 하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철 노즐을 아래로 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분사되는 입자가 넓고 골고루 분포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흔들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분사 압이 정말 센 것 같았고요. 기존의 윤활 방청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다른 윤활 방청제들보다 나가는 분사 압이 정말로 세서 시원해서 좋더라 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출시한 이 스프레이 방식의 그리스 또한 분사 압이 정말 센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특징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스프레이형 그리스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투명색이었습니다. 제가 시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스프레이 방식의 그리스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한번 뿌려보면 이렇게 색깔이 일단은 갈색을 띄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린솔에서 출시한 스프레이형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자 보시죠. 이렇게 투명색입니다. 투명색.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작업하고자 하는 곳에 분포를 하더라도 이렇게 깨끗한 색을 띄기 때문에 이게 더러워졌는지 혹은 이물질이 묻었는지 섞였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용이하겠더라고요. 그리스라고 하면은 색깔이 보통 갈색을 띄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투명색이라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분포를 하더라도 기존 갈색 타입의 스프레이형 그리스 같은 경우는 넓게 분사되는 게 조금 적은 반면에 이렇게 지금 그린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게끔 나가서 그리스의 역할로 윤화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기존에 나와있던 스프레이형 그리스 타입보다 점도가 높고 열에 강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종류가 다른 그리스 세 가지를 뿌려놓고 한번 부르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열을 가하면 지금 보이시죠? 일단 타 브랜드의 그리스 같은 경우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또 다른 브랜드의 그리스 같은 경우도 흘러내리고 지금 스프레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좀도가 높은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두 가지 브랜드의 스프레이형 그리스랑 그리고 그린솔 그리스를 똑같이 도포를 시켜서 대각선으로 철판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토치로 살짝살짝씩 열을 가해 가면서 미끄러지는 정도를 봤을 때 그린솔 그리스 자체가 좀도가 높은 게 확실히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도가 높은 부분도 특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했는 부분은 이 스프레이형 그리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열에 약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열만 발생을 해버리면 이 그리스 자체의 성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형 그리스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으셨는데 그린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고열에 강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버너 위에 타 브랜드의 스프레이 그리스 두 가지를 담아놨고 한쪽에는 지금 그린솔 그리스를 담아놨는데 여기서 버너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버너를 자 이제 불이 붙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아래쪽 판에 열이 점점점 가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그리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서서히 철판의 갓쪽에 색깔이 검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점점점 안쪽으로 열이 더 높아지기 시작할 텐데 과연 각 그리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이제 색깔들이 점점점 더 바뀌게 돼 있고요. 일단 지금 아래쪽에 그리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 갈색 스프레이 그리스 두 가지 제품은 끓고 있고요. 투명색인 그린솔 그리스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아래쪽의 판도 거의 지금 다 완전 색깔이 불에 걸린 표정이 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센터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 불 붙었다.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솔 그리스는 아직까지 불도 안 불고 끓지도 않거든요. 와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버너에 똑같이 철판을 얼려 놓고요. 그리고 가운데 세 가지 그리스들을 모아놓고 열이 점점점점점 가해졌을 때 타 브랜드의 스프레이션 그리스 두 가지 제품은 점점 긁으면서 묽어지면서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린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끝까지 묽어지지도 않았고 불이 붙지도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고열까지는 충분히 버티고 그리스 그 자체로의 형태로 있어 준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린솔 스프레이 그리스의 마지막 특징은 이렇게 지금 도포를 시키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뭔가 좀 묽게 나가는 것 같죠? 입자가 넓고 묽게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스프레이션 그리스 같은 경우 지금 보이시죠? 표면이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그린솔 스프레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분사가 될 때 안에 그리스가 넓고 골고루 센 압으로 분사가 되게끔 안에 용해물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을 당시에는 이렇게 묽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한 2, 30분 정도만 지나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가스들은 다 날아가게 되고 여기 지금 그리스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사용이 용이하냐면 그냥 내가 도포를 시켰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촘촘한 톱니바퀴나 기어 쪽에 똑같이 분포를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입자가 얇고 골고루 넓게 분사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뭉쳐서 날아가서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골고루 도포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특징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 혹시나 사용하실 때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린솔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프레이영 그리스를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일단 분사 압력이 월등하게 높았는 부분 그리고 스프레이라는 점도가 높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360도 회전이 되면서 분사가 되는 모습 그리고 점도가 높았는 부분 그리고 고열에도 강했는 부분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굳이 지금 고체형 그리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정말 고열이나 정말 점도가 높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고체형 그리스를 써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리스가 도포되어야 할 부분에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라는 제품 자체가 기존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방청윤활제랑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부분은요. 이 방청윤활제는 어떻게 보면 좀 액체나 기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고체에 가까우면서 점도가 높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 윤활제 역할을 시켜주고 싶은 부분에 똑같이 도포를 하더라도 그리스가 훨씬 더 오래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윤활 역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방청윤활제는 어떻게 보면 좀 다기능으로 쓸 수 있는 반면에 이 그리스라는 제품은 내가 만약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는 방청윤활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녹방지, 금속보호, 방청, 구동소음 제거 등등 기존의 방청윤활제 역할들도 담고 있으니까 혹시나 평소에 좀 사용하기 편리한 스프레이옴 그리스를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렇게 국내 연구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했는데 반에 금액이 너무 정직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또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분께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요.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